오늘은 저희 레이디 액션이 누가누가 탕수육을 한 입에 많이 났냐?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이 탕수육을 많이 넣냐는 게임은 뭐냐면 누가 한 입에... 야! 야! 아! 찍먹이잖아! 난 부먹이야! 아니, 지만 들어보고 말도 없이 아! 왜요? 왜요? 말도 없이 보면 어떡해! 반반이라든가! 다 게임 안 해! 탕수육은 부먹이지! 임슬기 씨가 제가 찍먹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부먹이라고 탕수육 소스를 맹 부어버렸어요! 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임슬기 씨의 모든 걸 잘 믿게 해주려고 합니다! 임슬기야! 내 사랑을 부어줄게! 왜? 임슬기야! 네가 붓는 거 좋아하잖아! 그래서 붓으로 네 얼굴 붓질하고 있어! 아, 뭐... 개소리야! 잘 자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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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슬기가 붓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! 그래서 밤에 라면 먹고 아침에 얼굴 붓으라고! 우와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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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밴 남부 좋아하잖아! 너 좋아해? 다 먹고, 빵빵! 우와! 심지어 라나가 불었어! 배떡이 처럼 부어해! 하... 저 갈게요! 아래! 어... 와... 뭘 써루인 거 같아! 이... 이... 탈탈! 왜 이래! 하... 책... 여기서도 그래 찰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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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래 너가 붓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찰싹 붓는 거야 이게 뭐 아니 그게 아니잖아 붓는 게 누가 지낸 거야 너 싫어? 너 싫어? 알았어 나 집에 어디로 가 이따 봐 됐어 가 응 응 어서오세요 뭐야 너 두 개 이런 거 붙이고 돌아다녔어? 이게 뭐야 아직 붙여있어 네가 붙였지? 내가 붙여 왜 붙여놨어 내가 안했어 네가 붙였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슬기가 붓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 사진이 슬기가 붓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붙어있었대요 무슨 개의 소리야 진짜 어쩐지 사람들 대상이 좀 없더라 네가 뱀퍼드는 안하잖아 무서워서 못 알았대 뭘 또 찍어 그냥 해 네 할 거 야 에센스 어딨냐 에센스? 여기 나잖아 여기 없어? 어디 갔지? 네가 숨겼지 아 뭘 숨겨 내가 할 일이 그렇냐 말 내놔 머릿결도 좋은 애가 봐 에센스를 왜 써? 이게 좋다고 이렇게 푸석푸석한데 갖다 줄게 갖다 줄게 왜? 카메라 꺼 왜? 꺼 찍지마 뭐 하려고 했더니 그냥 슬기 슬기 머릿결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름을 좀 부어봤어요 나는 슬기야 너 오나를 닮았어 오나라 그 장면? 나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탕수육 먹을 때는 서로의 취향을 물어보고 붙든지 말든지 하자고요 이런 걸 왜 뿌리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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